아니 하지 마시고 이제 면봉으로 빙글빙글 돌리면서 이제 물기를 싹 빼내세요 이제 꾹꾹 눌러야 되요 예 그래 애들이 확실하게 흡착이 되니까요 이게 여기 왠지 손이 가운데 쭉 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붙이세요 지금 잘 안보여요 그렇게 긁으면 벗겨줘요 애들 약간 빙글빙글 빙글 돌리시면서 그래서 일부러 사실 똑밥게 만든거 같긴 한데 돌려서 확실하게 눌러버려야 되요 그래야 다시는 안떨어집니다 끄트머리가 잘 올라오거든요 끄트머리 확실하게 꾹꾹 눌러주세요 그런 데가 말려서 올라와요 애들이 그렇더라구요 데칼이 작은거보다 큰게 더 역 나오네요 큰게 진짜 붙이기 힘들어요 사람들이 크다고 붙이기 쉬울거라 생각하는데 큰게 진짜 물기 다 빼고 이거 물기 빼다가 글자 늘어지고 그래요 이게 큰거는 차라리 간단하게 더 난거 같아요 이거 얇으면 찢어져요 그래서 제가 데칼 큰거 붙이려면 차라리 스티커 붙이란 이유가 스티커 붙이는게 차라리 낫죠 데칼은 이거 물 빼고 그려면 진짜 일일이 일일이 아주 그냥 그런식으로 betapa 저도 그 다음 시간에 다운로드olved 헉